비눗방울 건 비눗방울 건 비눗방울 건 비눗방울 건? 비눗방울 건? 비눗방울 건? 대박! 야, 상위템이다! 여기서! 쟤 그냥 쓰면 된다고? 민규야! 에이, 잠깐만 에이 미친폼 버블 챌린지 2세트 시작합니다 자, 화이팅! 정윤호 화이팅! 천천히, 천천히 살살, 살살 불어야 되고 야,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지켜보자 아, 좋아 절제력을 오, 불어야 돼 오, 잘한다, 잘한다 천천히 와, 좋다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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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 하나 윤아야, 좀 세 개 불어도 될 거 같아, 처음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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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처음에 아예 세 개 불어버려 몇 개는 살아남을 거야 오, 이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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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다, 넘었다 세 개 불어, 세 개 불어 세 개 불으면 돼 세 개 불으면 돼 하나는 간다, 하나는 간다 넘었다, 넘었다 두 개, 두 개 여길, 두 개 여길, 두 개 여기 들어갔어요 두 개, 두 개 내가 볼게요, 내가 볼게 이게 뭐야 야, 너무 왔던 anne 나도? 너도?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너 boo 너로다 maar 삼십쇼 aud 자고 있어, 자고 있어 한 다섯 개, 여섯 개는 넘어왔어요. 넘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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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왔어. 넘어왔어 넘어왔어. 한 여섯 개는 넘어왔어. 3개가 나쁘지 않은데. 저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이겨. 네가 더 잘했어. 근데 나였으면 저걸로 20개는 만들었어. 소소하네요. 와 근데 이름이 윤호 30점이야. 탕탕탕탕탕. 저희 먼저 소개할까요? 네. 저희 팀에 없어선 안 될 뇌 같은 존재입니다. 수뇌부 김홍중. 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럴 줄 알고 똑같은 98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박성화. 거기 되게 도구처럼 취급하네요. 98 박성화 등장. 기업이야. 아 귀엽냐. 아 재밌네. 다시 뒤집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뭐 하나 알려줄까요? 김홍중은 음악성 제외하고 모든 수치가 0에요. 맞겠네요. 무조건입니다. 네 씨냐는ки 윤홍중 안이네요. 니가 알도 내가 아니야. 어떻게 먼저 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 노란색 표정이 심상치가 않으신데? 꽝? 어? 꽝은 뭐예요? 꽝? 나 보지 않은데? 저는 부채입니다, 여러분 부채, 부채 많이 다뤄봤잖아, 또 사필귀정! 사필귀정, 김홍주 여러분, 혹시 가요대전 사필귀정, 김홍주 아시나요? 사필귀정! 저거 진짜 사기답는데, 진짜 아, 좋네요 꽝은 뭐예요? 여러분, 혹시 가요대전 어? 그냥 하면 돼요? 어? 그냥 하면 돼요? 괜찮은데? 오늘 덜 거주장스러운데? 제 인생에 언제나 꽝만 있었는데 꽝이 좋은 날도 있네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역시 꽝성아! 어린이 RYAN 어? 어? oh 나이스! 우와, 좋아 x2 우와, 미쳤다 우와, 미쳤다! 우와, 좋아 x2 우와, 미쳤다! 어, 어? 어? leisure x3 우와, 좋아 x3 아잇.. 어? 아깝다 아잇..! 어까, 오 아깝다! 아우 아직 하나도 있어 아잇! 아, 앙 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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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렵다 내가 말했지? 김홍주... 이런 거 못한다고 3개, 3개, 3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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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올리면서 바로가 그렇지 이건다, 이건 가 바로, 바로 그렇지, 그렇지 5점 안 왔어, 5점 4점 안 왔어 5점 안 왔어 바로, 바로, 바로 5점, 6점 5점, 6점 5점, 6점 우리 5점 우리 5점 6점! 야 미쳤다 오기기야!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오 맞아 오 맞아 이게 순해부고 이게 우리 팀이고 이게 순해부고 역시 팀원들이 있으니까 좋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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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진짜 잘한 거야 우리 팀 제일 잘했어 잘하긴 했어 4개랑 야 언니 저기 장비빨 대박이다 여기 넘어오지마 여기 넘어오지마 여기 넘어오지마 모든건 이치래로 모두가 순소리를 할 때 와신상담악에 버티니가 있었나니 득 또한 그가 찾아왔다 득 또 최종호 이 친구 비주얼 1글자가 누가 있으리야? 강녀석! 자 그러면 나 문 닫아 파이팅! 자 들어가자 저희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근데 여상이 여기 뒤집으면 그러니까 인정 야 뒤집으면 인정 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마인드가 다르다 마인드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멋있어 꼭 저런 애들이 망하더라고 진짜 별로 안 멋있어 꼭 저런 애들이 망하더라고 어 아 근데 이거 장비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 장비 제발 응? 아 뭔데 뭔데 뭐 이런 게 있냐 오리발인데? 아 형아 신고 하는 거야? 아니면 들고 하는 거야? 신고 하는 거겠지? 신고 해야지 신고 해야지 신고 손풍기 손풍기 진짜 되는구나 되는구나 돌아오는구나 강태식이 돌아오는구나 바람 부는 건 무조건 좋아 내가 봤을 때는 빡! 만드는 다음에 이렇게 같이 보는 그냥 내 생각에 앞으로 앞으로 그냥 앞으로 싹! 근데 빡! 만들면 있잖아 당신들 장비빨 세우니까 좋았지 이제 우리 저기요 저기요 이게 장비빨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어깨가 무겁지만 이 무거운 어깨 견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견뎌 왕관의 승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알겠어 오케이 레츠고 가자 야야야야 야야야 분량 뽑지 마 오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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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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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가야 돼 하나 아니 아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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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퀄끈 도ceed 구멍 조화 좋아요 조화야 wojew고 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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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넷 넷 넷 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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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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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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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눌러버려! 다 했던 거 눌러버려! 야 요상이 독보적인데? 뭐야 야, 저기 뭐야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불어 그냥, 불어 가, 가, 가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천천히, 천천히 인정, 인정 야, 9개 인정 경영상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불량 뽑았어 사실은 솔직하게, 솔직한, 재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리발은 변수였어요 아, 근데 여사일 게 진짜 좋긴 했어 저도 한 번 해도 되나요? 제 장비가 좀 좋았죠 운도, 실력입니다 인정, 인정 나는 꽝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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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그 날은 안 돼 정신 여사이가 진짜 다리 집어넣어 여사이가 진짜 다리 집어넣어 여사이가 네가 다 해 먹었다 진짜 하네 캐리다 아, 잘 먹었다 두 번째 퀘스트까지 마친 현재 순위와 점수를 공개합니다 지친 피지컬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점수 1위부터 4위까지는 로열 존에서 5위부터 8위까지는 노열 존에서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아, 놀라운다 아, 좋다 뭐야 이거 아, 이거 방석 아이고 아, 에잇, 에잇 아, 모렁이야, 좋다 초콜릿 야, 저 뒤에 보지 봐, 뒤에 보지 마 어차피 우리는 원래 밑바닥이었어 다시 신인 때로 돌아온 거 같다 야, 운동하기 전에는 물이 최고야 나는 뭐? 먹자 먹자 나는 다음 게임을 위해서 만만히 준비를 하겠어 우와, 이거 좋다 이렇게 하는 건가? 정량마요파이브 이따가 뭐 할지 모르니까 에너지 드링크도 하나 먹어야겠다 에너지 드링크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아 산아 장크래 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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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아, 산아 여기 프로틴이 있다 야, 우영아 우영아 자존심 상합니다 우영아, 너 아까 이온 음료 마시고 싶다며 민기야, 당땡비지? 야, 맛있겠다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만 준다 진짜 치사기하지 않았어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만 준다 진짜 치사기하지 않았어 먹어볼까, 먹어볼까 이거 하나 먹어볼까 쟤는 저런 애야, 알지? 다 알고 있었지? 쟤는 저런 애야 자, 두 번째, 두 번째 네 24세 드링크도 프로틴 단백질 봐 야, 지금 보지마 단아 어? 아, 진짜 저거 맛있겠다 혹시 7kg야? 어, 7kg야 형 근데 쌀 해야 할 거면 살짝 좀 더 앞으로 해야 돼 너가 와서 가르쳐줘 아, 저거 잘못 먹는 건 못 참는데, 저거 그렇게 하는 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참하지마 이렇게 먹으면 돼 보지야 않아 보지않아 아, tense 빨리 좀 건배 한번 하자, 우리 저 프로틴으로 건배할게요 최종 우승을 향해 가보자고 가보자고요 화이팅! 아리바! 야, 약속 하나 하자 여기서 우리 중에 1등 하자 그래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주자 건배하면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노혜키가 숫자는 들자 하니 천하가 바로 아래 있고 언론에 양 두렵지 않구나 한 잔해, 한잔해 에이티즈 여러분 피지컬은 충분히 회복하셨습니까? 진짜 에이티즈컬 100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반전의 세 번째 퀘스트는 끝나지 않는 달리기 데스런 청양고추 바이브입니다 맞나 보다 꼬리잡기 맞나 보다 죽을 때까지 나 달려라는 거네 총 3세트로 진행 1세트는 1위부터 4위까지 진행하며 총 2인승전 2세트는 5위부터 8위까지 진행하며 총 1인승전 3세트는 최종전으로 1, 2세트에서 살아남은 3인의 대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꼴등 1등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비교적 우리가 확률이 높긴 하네 확률은 높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럼 점수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네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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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는데 재밌긴 하겠다 1세트 참가자들은 트랙으로 나와주세요 오케이 트랙으로 아 근데 여기도 강력하다 뭔가 아니 경보는 또 다리 긴 게 되게 유리하거든 아 난 달리기는 잘하는데 경보는 자신이 없어요 아 오케이 네 남양주 스타디움에 나와있습니다 네 송민기 캐스터 그리고 해설위원 최산 정윤 정우영 네 최종호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점 포인트는 아무래도 누가 체력이 덜 떨어지냐 문제인 것 같은데 1등부터 4등까지 선수들이 요깃거리를 하는 바람에 몸이 좀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워 음료라고 하죠 아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를 또 먹은 멤버들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의 자랑 최산씨 경보로 서울까지 올라왔던 썰이 있던데요 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사실 이 경보라는 것 자체가 내 앞에 빠른 친구가 있어야 유리하거든요 이 친구가 저를 잡으려면 반 바퀴 이상을 돌아야 된다라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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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꼬리잡기 룰이 있기 때문에 정민호 선수가 좀 빠른 걸로 압니다 아마 김홍중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번 두고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아 예측합니다 니네가 알던 캡틴이 아니다 각오해라 오늘 멤버들을 내가 찢어 밝이겠습니다 ATG 컬 100 내가 접수한다 최고의 피지컬은 저입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 아 처음으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 아 이거 뛰는거 아닌가요? 자 열심히 지금 중계 카메라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손님이 발이 이상해요 강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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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누린이도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 강요사한테 뛰는 거 아닌가요 저거? 고누린이도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 강요사한테 뛰는 거 아닌가요 저거? 왜 뛰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 잠깐만 뭘 타임이야? 제가 뒤에서 봤는데 3명에서 게임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여상이가 봐봐요 경보는 이건 여상이가 이런 느낌이었어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서주시고요 홍준 선수가 보기에는 어떤 거 같아요 게임이? 성화씨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윤호씨가 비정상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닌가 싶긴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1.55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준비해 주시고 네 준비 시작합니다 게임 바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서로가 눈치 보면서 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체력이 누가 더 빨리 갔냐 정윤호 선수 빠릅니다 정윤호 선수 빠른데 아마 지금부터는 체력전이거든요 아마 호흡을 잘 가닫는 쪽이 허리를 꼽꼽히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 아까 뛰는 거 같은데? 아 지금 콩콩이 안 돼? 뛰는 건데? 저 아까 뛰는 거 같은데? 아 지금 콩콩이 안 돼? 뛰는 건데? 아 지금 콩콩이 안 돼? 뛰는 건데? 어렸어? 그건데? 아니 너가 나중에 영상 보면 할 거야 네가 알아 네가 알아 네가 알아 여상이가 지금 감을 못 잡은 거 같아 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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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중에 영상 보면 알아 어 영상 보면 알아 네가 두 발로 뛰고 있어 여상이가 몸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게임 이해도가 조금 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겁니다 네 1세트 결과 유노와 성화 씨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박수! 좋아요 진짜 잘하네 근데 야 이거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갑니다 출발했습니다 와 조호 씨 오 조호 씨가? 조호 씨 빨라요 산 씨 미워봅니다 다 죽weder 오ểu 얘 엽épaged 눅눅 저 clar uphi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